첫 번째, 첫 번째 다시 얘기하십시오. 분명히 얘기하셨죠? 어제도 분명히 대국기 봉킷대로 대비 경력을 폭행한 사례가 됐습니다. 자, 태극기 봉으로 어저께 불법 씨를 했답니다. 말을 하실 거예요. 방송을 했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듣고 있어요. 선생님 먼저 방송하려면 계속 혼자 떠들어요. 아니, 얘기하세요. 짚어주는 거 아닙니까? 뭘 짚어줘요? 맞는 거 안 맞는 거 짚어주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그거 판단은 법관이에요? 뭘 짚어주세요? 내가 법관은 아니지만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 없는 얘기했는데 방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 그만 두게요.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두 번째가 뭔데요? 애기하기도 싫어요. 혼자 판단 혼자 방송해요. 아니요, 얘기해보시라고요. 아니, 태극기가, 태극기 봉이 무기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분명히 그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 나왔어요. 어느 요새에서 나왔습니까? 어느 요새에서 나왔습니까? 어느 요새에서 나왔습니까? KBS 아우스 뉴스에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KBS 아우스 뉴스에 나왔다고요? 예. 여러분, KBS 아우스 뉴스에 꾹띄본 가지고 산업되는 거 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거... 어머, 뭐 사업하면 어떻게 해요? 자, 아니면 어떡하겠냐고? 아니, 경찰이 그 혹시 유언비를 버텐데 그게 말이 되냐고? 유언비요? 아니, 당신이 경찰에 유언비를 버텐데... 정확한 정원을 가져와야지, 정확한 정원을 가져와야지, 정확한 정원을 하지 마요! 경찰이 전신을 왜 이렇게... 경찰이 전신을 왜 이렇게... 경찰이 전신을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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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은 두 개 열었는데, 애들을 뒤벼? 다 빼가려 했는구나 다 베어 간다고 어디야? 선배가 나나! 선배님! 선배님다! 전동하지 마세요! 전동하지 마세요! 전동하지 마세요! 전동하지 마세요! 그 편이야 도대체! 그 편입니다! 전동하지 마세요! 버스 막아! 자유가 버스 막아! 마세요! 자유가 버스 막아! 선배님들! 평화기 봉쩍 막아요! 자! 지금은 경찰이 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기 봉을 뺏어 가질 않나? 어? 선배님들! 국기 봉을 뺏어 가질 않나? 박은입니다! 경화기 봉! 야! 국기 봉! 야! 국기 봉! 야! 국기 봉! 나오지 마시고! 야! 메가폼! 메가폼! 선배님들! 나오지 말고! 차가 말아요! 메가폼 줘! 메가폼 줘! 야! 국기 봉을 뺏어! 메가폼 줘! 야! 야! 국기는 위헌지야! 강수사 메가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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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 죽일라 그랬다는 거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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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야!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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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는 주발사입니다. 벗는 주발사. 그냥 건드리지 말라 겁니까? 저희들이 암흑을 다는 안 해. 저희들이 하고 비슷한 게 왜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어디서 어디라고 해? 쩔어 차려 한다고 어르신이에요? 몇 살인데? 몇 살 먹었고? 사과 억을만 하고 몇 살 먹었고? 뭐라고 하지 마? 같이 싸우라고 그래. 내 얼굴 경찰 봉순대로. 국민을 비키는 게 아니고 같이 싸우고 있어. 군부도 갖고 밥만 딱 놔. 군부도 갖고 밥만 딱 놔. 군부도 갖고 밥만 딱 놔서. 군부도 막 막아, 막기를. 뭘 막아. 우리 경찰이 나이가 보이랍니다. 그런데 국민이 왜 욕하고 그러냐고요? 왜 국민을 체크해야지. 왜 두 터러지 봉을 뺏어 갔냐고. 위험물 수입니까 회수했다. 끝나고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택을 길 다는 데 무슨 비용을 버리니까. 택을 길 다는 데. 주택 측에서도 자기가 갖고 온 물건 아니라고 그랬고. 한쪽으로 상관없다고 더 갖고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집회 주택 측이에요? 아니잖아요. 집회 신고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안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부르시면 이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책이 이렇게 다 필요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탈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들으시잖아요. 주택 측도 자기 불뿐만이고 위험하니까 회수해라. 우리 거기에 따라 정확히 사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해. 거기서도 아까 얘기했어요. 광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지금 나오시란 말이에요. 지금 해국기 봉을 떼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국기 달린 길이 안 왔고 봉 때만 있었어요. 지금 발로 가는데 못 달려야죠. 기다리시라고 나가서. 흥분하지 마시고 나가시라고. 문에 불어오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도. 집회 주택 측정도 전부 다 확인했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여보세요. 오늘 경찰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살인 경사를 고속으로 말할 겁니다. 선생님. 퇴증돼 있는 사람은 퇴증돼 있는 사람은. 가만있잖아. 말하지 마세요. 가만있는데 왜 나가라는데. 여기서 이러실 거 아니잖아요. 가만있잖아요. 도만 들고. 뭘 가고 있어 내가. 이거 어떻게 있어. 경찰이 태국수동원. 선생님. 하필지가 심정험도 맞죠. 저도 이 경험을 욕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친정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계신 거도 뭐 싫어하지 못한 시원하지 않습니다.